자, 이번 시간에 우리 하나의 거대한 표가 있다고 치고 그 표를 분리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그것을 join을 통해서 다시 합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는 SQL 플러스를 지금부터 쓸 건데요. 아니, SQL 플러스가 아니라 SQL 디벨로퍼죠. 여러분은 만약에 얘가 작동을 잘 안 하거나 하면 너무 여기서 시간 쓰지 마시고 SQL 플러스를 쓰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여기서 중요하지 않은 걸로 보내지 마십시오. 자, 저는 이렇게 접속을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테이블을 보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표들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저는 일단 author라고 하는 표를 추가할 거예요. 오른쪽 클릭, new table, 그리고 author 저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 PK, 프라이머리 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 컬럼을 프라이머리 키로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이디고, 얘는 number data type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추가. 그 다음 여기에는 이름이 들어가겠고요. 바차, 20 글자까지 허용.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프로파일. 바차, 50 글자까지 허용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DDL이라는 것을 클릭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 그래픽컬한 환경에서 한 일이 SQL 문으로는 어떤 텍스트인가, 어떤 코드인가를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자, 이렇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OK 버튼을 누르면 방금 보셨던 SQL을 이 SQL 디벨로퍼가 SQL 데이터베이스 서버와트 전송해서 이 일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author 테이블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uthor 테이블에 해당되는 각각의 행을 적을 topic 테이블에 author 언더바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topic 테이블을 일단 열어볼게요. 자, 그 중에서 column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고 여기에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컬럼을 추가하고 싶으면 더하기를 클릭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author의 아이디라고 이렇게 적고요. 이 부분은 넘버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OK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이렇게 author 언더바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author 테이블에 행을 추가할 때마다 일식 자동으로 중간시켜줄 시퀀스를 만들 겁니다. seq 언더바 author라고 해서 시퀀스를 만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퀀스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author 테이블에다가 우리 실제 데이터를 추가해 봅시다. author 테이블을 선택하고요. 데이터 탭을 클릭하면 데이터를 여기서 직접 입력할 수 있는데요. 자, 이때에 아이디 안에다가 seq 언더바 author.nextValue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일식 증가시키면 좋을 텐데 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근데 좀 복잡하기도 하고 코드가 내부적으로 좀 지저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거는 SQL문으로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스를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하면 제가 접속한 이 계정에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SQL문을 실행할 수 있는 화면이 될 거예요. 자, 여기 Egoing 여기서 해야 되나요? 클릭하고 Open SQL Worksheet를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뜰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접속을 처음 했을 때 뜨는 얘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인서트문을 적는 거예요. 인서트 인투 테이블이 뭐예요? 자동 완성을 해주죠? 완전 좋죠? also 게다가 id는 seq 언더바 also의 nextVal 건마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자, 제가 잘못했어요. 첫 번째 괄호에서는 id, name, profile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용할 컬럼을 적고요. values의 첫 번째 seq 언더바 nextVal nextVal 그리고 이름은 egoing developer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볼까? 여기 왜 빨간색이 뜨죠? 불길하게? 안 떴네요. 여기 있는 이 버튼을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 저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클릭 그럼 보시는 것처럼 one, no, inserted가 뜨고요. 자, top also 테이블을 클릭해서 여기 있는 refresh 버튼을 클릭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행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id는 1이에요. 자, 그럼 우리 topic 테이블로 가서 topic 테이블의 also id의 첫 번째 글은 id가 1인 사용자가 썼고 두 번째도 1이 썼다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ommit 버튼을 클릭해야지 실제로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lso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 SQL 워크시트를 여시고 이거 그대로 카피하죠, 뭐. 그 다음에 여기는 true dba 데호 데이터 s-c-i-en-t-i-s-t 맞나요? 이게 사이언티스트 아무튼 틀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요. 우리 첫 번째 행은 실행했잖아요. 두 번째 행만 실행하고 싶을 때는 커서를 갖다 놓고요. 여기 첫 번째 이거 있죠? run statement를 하면 우리가 지금 커서가 가리키고 있는 저 하나의 행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실행이 됐고 그리고 또 내려가서 다시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그 행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author 테이블로 돌아가서 제가 데이터 탭을 열고 이렇게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삼행이 잘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제가 이제 뭐 해야 돼요? topic 테이블로 가서 세 번째 글은 2번, 두론님이 작성했고 네 번째 글은 뭐 예를 들면 태호님이 작성했다 3번 이렇게 적어주고 commit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가피하네 어차피 잘 안 쓰여 다가피하네 제발 행복해져 이거 이렇게